안녕하세요 마스터욱입니다 NBA 플레이오프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인가요? 세클라운터맨터 킹스가 오랜만에 올라와가지고 골든스텔을 잡는 또 엄청난 장면을 연출을 하면서 올해 NBA 플레이오프는 또 엄청나게 큰 재미를 많이 주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열심히 보고 계시겠죠 윌슨코리아와 마스터욱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NBA 챔피언스 엣 리미티드 에디션 농구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2년 전에 미러키의 농구공이 있었고 작년에 골든스테이트의 기념구가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팀이 우승할지 모르겠지만 우승하는 팀의 로고가 박혀있는 엄청난 리미티드 에디션을 가지고 한 분을 추첨해서 이 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인스타에서도 같은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중복투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영상 유튜브 덧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인스타 이벤트를 참여하실 분들은 밑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인스타 그쪽에 가셔가지고 인스타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동무 컨퍼런스 챔피언팀과 서브 컨퍼런스 챔피언팀을 한 팀씩 덧글로 남겨주시면 응모가 끝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가끔 오타가 있어 미러키, 덴보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팀명을 정확히 써서 밑에 적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 밑에 응모 기간과 당첨자 발표 날짜 보이시죠? 이 날짜에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NBA 오피셜 게임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플레이오프 관람 되시고 또 즐겁게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곧 또 다른 이벤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